2018년도 1월 중순에 상한가 종목 대박주 83탄을 저희 카페 회원들이 총 13분이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늘 1월 31일 결산을 터뜨려야 되는 결산 마무리를 봐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익률을 캡쳐를 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회원님들이 수익률을 부지런히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원칙은 매주 금요일날 이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인생을 제가 어떻게 송두리째 통째로 대박인생으로 바꿔드리는가. 이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실전 수익률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오시게 보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 어마어마한 실전 수익률의 주인공이 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입니다. 저를 찾아오실 때는 실패 주식 투자에서 어마어마한 실패를 봤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저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상한가 종목 수익률을 저희 카페 실전 회원님들 수익률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대박주 83탄이 상한가 당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공개해드리기 이전에 오늘 뭐 저도 한 종목을 상한가를 또 공개를 해야죠. 여기 대박주 83탄 붉은태양 외에 13명 상한가 당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연말 결산을 터뜨려야 됩니다. 저희 카페는 당일날 상한가 터진 것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공개를 하지 않는가. 저희 카페 수익률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상한가를 뭐 돈 내고 이렇게 회비를 가입을 하지 않고 중간에서 이전에는 매일매일 상한가 터진 것을 당일날 제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회원 유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미 1년 전서부터 1년 전서부터 상한가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는 당일날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 오시면 여기 보시면 대박주 83탄 오늘 드디어 상한가를 쳤습니다. 바닥에서 선매수로 하신 회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크게 보답받을 시기입니다. 나땡땡님, 니땡땡님, 풍땡땡님, 초땡땡님, 우땡땡님, 기땡땡님 뭐 이렇게 쭉 많은데요. 오늘 이제 상한가 다 올려라. 이제 월말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중에 83탄을 제가 오늘 공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니땡땡님, 그 다음에 우땡땡님, 기땡땡님 이렇게 세 분이 먼저 시간이 나셔서 수익률을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은 붉은태양이 직접 투자했던 수익률입니다. 저는 조금 늦게 진입이 들어가서 72%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저보다 먼저 매수를 들어갔죠. 먼저 매수를 들어가서 지금 오늘 수익률이 보통 130%대입니다. 한번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GOO님 상한가 당첨해가지고 128%, 92%, 52% 여기 보시면 127%, 93%, 49% 이렇게 이렇게 며칠 전 상한가 종목 세 종목 오늘 공개를 했고요. 이너서클 회원님들 수익률로 들어가서 보시면 GOO님, 그 다음에 짱땡땡님, 짱땡땡님 해서 수익률 98%, 74% 상한가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35% 대박주 83탄 상한가 당첨되셨습니다. 우 땡땡님, 우 땡땡님입니다. 상한가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해서 현재 135% 수익 중입니다. 저보다는 미리 바닥에서 매수 들어갔고 저는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저희 회원님들 수익률의 저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72%인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120%, 130% 지금 수익 중인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기땡땡님 대박주 83탄 상한가 당첨 해서 상한가 올리나요? 1월 땡땡일 날 상한가 올리나요? 해서 이렇게 상한가 수익률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초땡땡님 자, 바닥 분석가 땡땡원 50% 상승 중입니다. 조정을 마치고 1월 13일입니다. 자, 조정을 마치고 재반등이 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원은 제가 추천드린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반등이 올 걸 예측을 해드리고 수익실현하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땡땡님이 이 126%에서 일부를 수익실현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뭐 어떡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박주 83탄 126%에 일부 수익실현을 했다라고 해서 초땡땡님이 먼저 댓글 올려주셨고요. 시간날때 수익률 캡처해서 올리십시오라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성작도 오늘 제가 상한가 쳤고요. 아주 초대박이 저희 카페에서 지금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박주 83탄이 어떤 종목인가 여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한번 보십시오. 50개 보기로 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를 보시면 대박주 135탄, 133탄이 이렇게 쫙 되어 있죠. 매주 금요일날 수익률 공개하고 상한가 공개는 여기에다가 이제 하게 되면 제가 종목명이 노출이 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올리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수익률을 캡처해가지고 올리면 제가 다 일일이 검사를 해서 종목명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부 다 다 캡처를 다시 다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명이 절대 공개되지 않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박주 131탄, 132탄 이렇게 뭐 100탄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자,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이미 바닥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여기 있네요. 대박주 83탄 시황분석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은 뭐 100%, 200%씩 이렇게 올라가고 이 중에는 뭐 1000%짜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실 게 아니라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바닥을 잡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바닥주가 100개가 있다. 그런 종목을 저를 만나셔서 열심히 여러분들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 다음에 제 수익률의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이 주인공 여기 보시면은요.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자그마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붉은태양 대박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2013년도, 2017년도 자, 500탄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매년 100개씩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은 싹쓸이 하시고 그냥 세월만 기다리시면 자, 쭉 한번 내려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1300%, 이렇게 쭉 1000%, 300%, 500%, 1000%, 450%, 550% 자,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 1000% 이런 종목이 자그마치 500개가 있습니다. 500개의 수익 근거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올인을 하신다면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주식은요. 꼭지는 하늘도 모르고 바닥은 신도 모른다 그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바닥 다 잡아냈고 꼭지 못 바꿔 다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꿈의 1000%의 수익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작년에 1000%의 수익을 냈었던 수익률입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인내의 세월을 보내셔야 됩니다. 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댕겨놓고 저를 믿고 강력홀딩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